어! 기념님! 기념님! 찾았잖아요! 저랑 거기... 같이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네? 같이... 어딜 가시기로 하신 건지... 네? Please save me, I know you will save me. 아니, 전 머리칼 때문에 가려워서 목욕이나 할까 했는데? 에이! 잡시라! 안 돼, 진짜 안 돼! 어떻게 해! 저 안 된다고요! 내려주세요! Someone please save this guy. If I were in his place now, I would feel very lucky. For your kind information though, I'm not gay. 어디라고 그래서? 나 거의 다 왔어. 아! 다 왔다고! 내 동생 보고 싶네? 어! 어! 나도 나도! 빨리 와! 나도 보고 싶어! 흘령아 나 왔어? 왔어? 오셨어요? 이 시간에 네가 여기 웬일이야? 병문아 왔어요? 지금 막! 지금 막 방금! 이게 웬일이야? 이제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거는 안 돼. 제가 웬일이야? 무슨 소리야? 다잇 결국 이같은 도토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I'm looking pretty AF 아 깜짝이야! 뭐냐? 넌 날 남자로 의식하냐? 나 너 여자로 안 보이거든? 그래도... 다숨도 요맨 나고 궁뎅이도 요맨 난 게 그거보단 크거든? 다숨도 요맨 나고 궁뎅이도 요맨 난 게 그거보단 크거든? 이제 방에 가서 청소를 하시지! 너 먼저 들어가 들어가 먼저 뭐 먹을 게 있다고 속옷을 숨겨놨 참... 에이씨... 그거보단 크기 그거보단 크기 그거보단 크기 그거보단 크기 Choi Minho You... The Playboy Pervert Why the fuck you are looking at a girl's underwear? Cecil 어젯밤 미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ust 아... 진짜... 아... 진짜 돌어버리겠네 진짜... 아... 어서오세요 여기 알바 외모 쩐다며 야 그냥 딴 데 가자 그래 가자 애들아 난 알바생 아니고 사장 안... 나는 어쩐지 쟤네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네 닮으려면 나만 닮을거야 인상이 참 좋으신데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네? 고양이 한번 키워보실래요? 네? 뭐야 야 너 못 본 척해 야 야 여기 they ask you how you are and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you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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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집 비밀번호도 모르면서 그동안 뭘 어떻게 케어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모른다고는 안했는데 알아? 네 아니 그거 왜 이제 말해? 아줌마 지금 나 매겨? 비밀번호 묻기 전에 다짜고짜 벨로루시고 문부터 두드려지니까 제가 열까요? 그럼 부술까요? 아니야 근데 죽기 전이랑 얼굴이 너무 딴판인데? 피용도스트라 생겨보이는 건가? 피용도스트라 생겨보이는 건가? Did she just say the blood spatters made him look handsome? Is it even possible? I hope you're done watching this video. This time I didn't speed up the clips because some of you didn't like it. Anyways let's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till then take care bye bye.